초기에서 보고 솔리드에 찾아내는 분이란 말이에요? 많이 물어봐요 초기에서 보고 솔리드에 찾아내는 분이란 말이에요 초기에서 보고 솔리드에 찾아내는 분이란 말이에요 도전을алось... 설마... 더 가고 나면 바로 나를 떠올려라 빌발란드에 찾아내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랑해 나는 우리야 미워 한 번만 역사해 10분정도 먼저 도착했어 어떤 여자에게 상상했어 얄이 뻗으며 기록했으면 좋겠어 너무 심한 아니고 춤추는 살살 그런 노래로 따라 불렀어 드디어 내 친구의 모습 보이고 날 수집어 보게 생겼어 우리 학교 동작이나 친구에게 일찌를 나누고 고개를 내 앞에 있는 건 다른 말이 없더 확 확 좀 나오다 다 다 다 너 서 있고 있던 너 왜 나 그냥 나 웃어봐 월요일에 서서 용서해 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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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름과 눈물의 길을 만나봐도 결국엔 이렇게 분위기 없어 또 원하는 게 매일 누군잖아 이렇게 여긴 너의 곁에 이렇게 차차 내가 있었어 우리는 결코에 헤어질 수는 없어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룹하니 아래하지만 예쁜 추억을 받는 것 뿐이야 너를 사랑해 영원히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심장인데 이거 배가 나오네 호기 룩 이승 약하지요? 점수들은요? 80 오세요 1박 2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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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일 내 10분은